자 460페이지는 반드시 풀어보라 그랬어요. 풀어보는 자는 후회를 안 할 것이다. 밀리지 말고 열심히 하자. 화이팅! 자 그 다음 이제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로 갑니다. 이 중과세가 취득세에서 상당히 복잡하네요. 무겁게 매긴다. 뭐를 460이?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입니다. 우리가 하나를 사면 중과 안 하죠? 거래가에게 따라 6억까지는 1% 9억 초과는 3% 중과는 공식에 따라 1에서 3% 다주택자예요. 그럼 밑에 거를 먼저 해야 돼. 박스. 박스를 먼저 잡아야 된다고요. 자 1주택자. 1주택자는 뭐다? 1에서 3% 거래가에게 따라. 거래가에게 따라. 자 근데 두 개 두 개야. 어디 걸 샀어? 조정 거를 사면은 8%로 올라갑니다. 8% 그 다음 비조정 거를 사서 2개가 되면 1에서 3% 중과 안에 3개다. 조정 거를 사면 12% 그리고 비조정 거를 사면 8% 그 다음 4주택은 지역과 관계없이 거래가에게 따라 12% 그 다음 법인은 주택수 지역과 관계없이 12% 단 항상 뭐다. 지정고시일 전에 전에 취득하거나 계약금 등을 지급해서 입증하면은 고시 전에 모르고 그럴 때는 중과세 하지 아니한다. 당연한 얘기죠? 자 근데 이제 이 주택 중과세는 표준세율이 몇 프로냐? 딱 4%로 정해져 있어요. 표준세율이 4%라고요. 표준세율이 4% 항상 표준세율이 4%다. 시험은 천분비로 나와요. 천분의 뭐다? 44%. 자 여기에다가 더하는 거죠? 자 꼭대기 1번 주택유상거래.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이 유상. 자 법인의 유상은 자 지금부터 잘 들어요. 법조문대로 4%의 4배를 더한다. 4배로 중과합니다. 그럼 4배는 뭐의 4배다? 중과 기준세율의 4배니까 8%. 그럼 표준세율이 4니까 8이니까 전체 세율은 12%. 그래서 밑에 박스에 12%가 나온 거예요. 천분의 120. 그래서 12%를 법조문으로 표시할 줄 알아야 돼요. 표준세율 4%에다가 중과 기준세율의 몇 배를 더한다? 4배. 합치면 12%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2번. 조정대상 지역에 2개 3개다. 자 그럼 2주택인데 뭐다?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면 2배로 갑니다. 근데 3주택인데 조정대상 지역 밑줄고 왜? 왜? 왜는 8%로 가죠? 이게 뭐다? 8%짜리야. 그래도 8%짜리는 표준세율이 4%죠? 그럼 여기에다 법조문이 2배. 2배입니다. 항상 2배는 100분비로 표시해야죠? 100분의 200. 4배는 100분의 400. 그럼 2배는 중과 기준세율의 2배죠? 그러면 몇 프로가 된다? 4%. 그럼 이게 4%니까 합쳐서 8%. 그래서 8%를 법조문으로 어떻게 표시한다? 나왔잖아요. 1000분의 40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4% 하여 중과 기준세율의 몇 배? 2배를 합한다. 2배를 합한다. 합한. 빼놔면 안 돼요. 합한. 그래서 4배는 1000분의 40. 2배는 뭐다? 100분의 400. 2배. 1번은 뭐다? 100분의 400은 4배를 합한다. 3번. 조정대상 지역의 1세대 3주택, 4주택이죠? 그럼 무조건 뭐다? 4배. 4배 12%. 4배는 어떻게 표시해? 4%. 여기에다. 4배. 100분의 400. 4배는 항상 뭐의 4배다? 그러니까 중과 기준세율의 4배. 그럼 전체는 12%. 자, 힘들죠? 그죠? 그래도 해야 됩니다. 중괴사는 아무나 따는 게 아니에요. 부단한 노력. 노력이 뒷받침돼야 된다. 꾸준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중과. 나머지는 필요 없고. 알아야 될 거는 오른쪽. 463쪽. 자, 조정대상 지역의 제일 아래. 다주택자가 증여를 받았어.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았을까요? 배우자직계 좀비속으로부터. 얼마짜리? 3억 이상. 3억 이상. 몇 배로 간다. 4배. 4배를 합한. 100분의 400. 4배니까 몇 프로로 중과한다? 12% 그 뜻이에요. 12%를 법조문으로 어떻게 표시한다? 4%를 표준세율로 해서 4배를 합한다. 4배는 뭐의 4배다? 중과 기준세율의 4배. 근데 다만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직계 좀비속으로부터 무상취득했죠?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제외. 그럼 1주택자로부터 받으면 뭐다? 증여는 몇 프로다? 3.5. 다주택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거예요. 4배. 얼마짜리? 3억 이상. 3억 미만은 증거 안 해요. 그리고 1주택자로부터 증여받으면 무조건 제외. 4배에서 제외하니까 몇 프로로 간다? 3.5%로 간다는 뜻이네요. 자, 이 정도 증여는 알아두시고요. 자, 4.6.4. 자, 이제 주택을 뺀 나머지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율이 나오네요. 자, 사치성 재산은 별 딱 붙여 필수입니다. 자, 표준세율. 항상 앞에가 표준세율. 아까 우리 표준세율 배웠죠? 원인에 따라 5개로 나눕니다. 표준세율의 몇 배를 더한다? 4배. 사치는 4배야. 항상 4배는 분수. 100분의 400. 그럼 중과기준세율의 4배죠? 그럼 표준세율에다가 몇 프로를 더한다? 8%? 이렇게. 8%를 법조문으로 어떻게 만들었어요? 중과기준세율의 4배. 8%예요. 그럼 예를 들었다. 신축했다. 자, 신축했는데 별장이 됐어. 사치가 됐죠? 그럼 신축하면 표준세율이 몇 프로야? 2.8. 원인에 따라 5가지로 나눴잖아요. 그럼 4배니까 전체 세율은 몇 프로다? 10.8%로 중과를 하겠다. 그래서 사치성 재산은 제목 보고 암기하는 거예요. 별장, 골프장, 고급으로 확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고급 주택입니다. 단독 주택이 고급 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고 공동 주택이 고급 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네요. 그럼 단독 주택은 연면적이 3, 3일 또는 대지 면적은 6, 6, 2. 앤드 뭐가 붙어야 돼요? 시가 표준액이 9억 원 초과. 실제 취득가에 가면 안 돼요. 시가 표준액. 그 다음 단독 주택의 엘리베이터도 9억 초과. 주의하자 에스칼레이터 6, 7 이상 수영장은 금액 요건 무시, 무조건 사치입니다. 9억 초과는 엘리베이터는 붙지만 에스칼레이터 또는 6, 7 이상은 9억 초과가 없다. 왜? 9억이 다 넘어가니까. 자, 그 다음 공동 주택 단층령은 2, 4, 5 초과. 계단 등이 있는 복층령은 2, 7, 4 초과. 앤드 뭐가 붙어야 돼요? 9억 원 초과. 그리고 항상 다가구는 공동으로 봐야 세법에서는 한 가구가 독립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구액된 부분을 각각 하나, 전체를 하나로 보면 어떻게 돼? 연면적 3, 3밀에 걸려버린다고요. 고급 주택을 피하기 위해서 다가구는 각각 하나로 본다. 그래서 2, 4, 5를 따지게 되네요. 자, 그리고 밑에 중과 기준 세율은 뭐다? 표준 세율의 옛날 취득세 2%죠? 가감하거나 세율의 특례적용학과 2%짜리 간주취득, 무덤, 1년 초과 임시건축물 2% 중과 기준 세율을 말한다. 자, 그 다음 쭉 읽어보시고. 자, 밑에 고급을 확장 또는 고급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1년에 상속은 6개월, 9개월, 말일부터 뭐 했다는 거예요? 고급을 확장 또는 고급 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 변경공사에 착공할 때는 중과한다, 안한다, 안한다, 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니까. 자, 그리고 별장도 주택이죠? 고급 주택도 주택이에요.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바닥 면적의 10배, 20배 하면 틀려요. 옆 면적 하면 틀려요. 바닥 면적의 10배다. 자, 이렇게 해서 고급 주택은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 자, 2번. 이번에는 뭐다? 표준 세율의 2배야. 이번에는 표준 세율의 표준 세율의 몇 배를 더한다? 2배. 그럼 항상 2배는 뭐의 2배다? 중과 기준 세율의 2배니까 4%를 더한다. 그래서 4%를 법조문으로 어떻게 푼다? 중과 기준 세율의 2배. 2%의 2배, 4% 더하는 거예요. 그럼 신축했다. 그럼 신축했다? 2.8. 그럼 4% 더하죠? 이런 경우는 그럼 몇 프로로 중과하겠다? 6.8. 자, 이거는 제목만 알아두면 된다. 과밀억 제권으로 출발하는 지문은 표준 세율의 2배를 더한다. 사치로 출발하는 지문은 표준 세율의 4배를 더한다. 그래서 과밀억 제권, 과밀억 제권의 공장 신증설, 과밀억 제권의 법인부동산은 인구 중과 억제를 위해서 표준 세율의 2배를 더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대도시로 출발하는 지문은 표준 세율의 3배에서 2배를 뺀다. 그냥 참고만 알아두라고요.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1.4.6.6. 꼭대기. 자, 사치성 필수 5개. 표준 세율의 몇 배를 더한다? 4배를 더한다. 그리고 과밀억 제권, 과밀억 제권은 표준 세율의 몇 배를 더한다? 2배. 대도시로 출발하는 지문은 표준 세율의 3배에서 2배를 뺀다. 그리고 중과 세가 과밀억 제권과 대도시에 중복될 때는 합쳐버립니다. 어떻게? 표준 세율의 3배. 이렇게 제목 보고 암기합니다. 자, 그 다음 취득세 세율 적용. 자,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하는 5년 이내. 왜 5년이야? 제 첫 기간이 5년이니까. 중과세 기간도 5년입니다. 중과되면 추징합니다. 그럼 5년 이내 중과물건이 됐죠? 그럼 뭐를 중과할까요? 토지, 건축물, 전체를 추징합니다. 이렇게. 5년 지나면, 5년 지나서 중과물건이 되면 증가되는 건축물만 중과한다고요. 증가분만. 이렇게. 그래도 5년 이내는 토지, 건축물 모두를 추징한다 이 얘기고. 그리고 2번은 뭐다? 5년 경과해서, 중축 등을 통해서 중과물건이 됐을 때는 증가되는 건축물만. 항상 사치는 4배를 하프죠? 그래서 1번은 5년 이내 추징하되, 둘 다 추징하는 거야, 전체. 그럼 2번은 5년 경과를 뜻하는 거예요. 왜? 1번이 5년 이내니까. 경과되면 재척기간이 지나서 땅은 소멸, 증가되는 건축물만 4배로 중과한다. 자, 그 다음 3번. 3번 나와 있죠? 자, 표준세율의 2배를 합하는 거. 과미락채권, 공장신증서는 표준세율의 2배죠? 근데 뭐예요?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신증설자가 다를 때는 2배를 누구에게 중과한다? 과세물건의 소유자에게. 항상 세금은 실질주인이 내는 거죠. 신증설자는 세입자입니다.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신설하거나 증설한 걸로 보아 중과세율 2배. 그러나 중과세 제척기간도 5년이에요. 그럼 신증설은 5년 이내 해야 돼. 경과되면 제척기간이 지나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외. 항상 제외하면 표준세율로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4번은 필요없고요. 5번. 같은 취득물건이 둘 이상 세율이 중복되면 항상 세금은 낮은 세율이다. 높은 세율이다. 높은 세율. 자, 오른쪽. 2번 한번 풀어보죠. 4, 6, 7. 2번. 자, 신중축하는 경우 중과세. 그럼 중과세는 2배짜리가 있고 4배짜리가 있어요. 자, 병원의 병실은 이런 거 중과하면 안 돼. 중과, 재외업종. 병원의 병실을 신중축하면 과밀억제권에서 중과하면 안 되죠. 중과, 재외업종. 도시영업종. 골프장은 사치 무조건 4배. 고급주택 사치 무조건 4배. 법인의 본점 무조건 2배. 그러나 백화점 이런 거 신중축하면 중과 안 하죠. 그래서 과밀억제권에서 병원을 신중축한다. 백화점을 신중축하면 도시에 꼭 필요한 업종이죠. 중과, 재외. 답이 3번이네요. 니은, 디귿, 리을. 기역과 미음은 어쩐 업종이다? 중과, 재외 업종은 중과를 안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 대표외제 넘겨서 1번. 자, 뭐를 물어봐요? 과세표준과 세율. 1번. 자, 취득가액이 100만원은 부과하죠? 50만원 이하가 부과하지 않죠. 100만원은 부과합니다. 자, 2번은 뭐다? 높은 세율, 낮은 세율 틀렸네요. 자, 3번은 뭐를 물어봐? 과세표준. 국가 유상은 무조건 사실상 취득가액. 과세표준. 따라다니는 거는 연부금액. 자, 4번은 이런 게 지역적인 것. 통과. 자, 5번. 유상거래. 주택이잖아. 주택. 이거는 하나야, 하나. 두 개란 말이 없잖아요. 그냥 하나. 6억까지는 몇 프로? 1% 2% 틀렸네. 5번은 1%에 6억이야? 그럼 4번은 뭐다? 대도시에서 법인이 아파트 등기한 거야. 60 이하는 종업원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당연히 중과하면 안 되죠. 60 이하는 뭐다? 중과세유를 적용한다가 아니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파트가 들어가네요. 마지막 파트. 그래서 오늘은 취득세까지 마무리 짓고. 마무리 짓습니다. 자, 부가와 징수. 자, 과세권자. 과세권자는 누구다? 특광도. 모든 자치시와 자치도는 지방세의 과세권자가 되고 납세지는 항상 지방세는 부동산, 소재지, 주소지에 하면 안 돼요. 소재지, 특광도가 일반 경비에 사용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3번, 같은 취득 물건이 둘리상 지자체에 걸쳐 있다. 그럼 취득세는 많이 나오죠? 나눠야 돼. 소재지 빌로 나눌 때 기준은 무슨 비율로 나눠라? 식값 표준액 비율로 나눈다. 면적 비율하면 큰일 나요. 식값 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그리고 분명하지 않을 때는 어디로 간다? 항상 취득 물건 소재지. 자, 신고납부. 그럼 신고납부는 어디에 하는 거야?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그럼 소재지, 시군구에서는 우리들에게 뭐를 줘? 납부서를 주면 우리는 60일 이내에 은행 가서 납부한다고요? 그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3번, 등기 쳐야죠? 등기 칠 때는 취득세, 납부, 뭐가 필요하다? 영수필 통지서 한부와 영수필 확인서 한 통을 어떻게 한다? 등기 등록 서류에 첨부한다. 결국 취득세를 납부해야 된다. 그래야 등기를 받아줍니다. 자, 중요한 것은 4번이죠. 별다 붙이고 신고기한은 며칠? 60일. 상속으로 받으면 6개월, 9개월. 항상 6개월, 9개월은 말일부터 9개월은 언제 쓴다? 상속인 중 1인 이상 외국의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 두지 않는 경우는 6개월. 그 다음 예외, 취득 후 중과물건이 되거나 비과세 면제 받은 게 부과대상이 됐을 때는 세금을 거둬야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별 하나 딱 붙이세요. 일반과세, 표준세율로 세금 냈어. 이게 뭐가 됐다? 중과물건이 됐죠? 토지건축물이 중과세 물건이 됐어. 그래도 동일한 과세 물건이 둘 이상 있을 때는 낮은 세율이 아니라 높은 세율로 추징을 하게 됩니다. 추징. 그래서 일반과세, 세금 냈어요. 100만원. 중과물건이 되니까 높은 세율로 과세하니까 500만원. 그럼 추가징수하죠? 둘 다 과세하면 이중과세입니다. 이미 납부한 것을 공제하고 100만원 공제하고 400만원을 추가징수한다. 며칠 이내 60일. 이렇게. 단, 이미 납부한 것을 공제할 때 가산세가 있었다면 포함이 아니라 제외. 예를 들어서 가산세가 있었어, 옛날에. 성실하게 신고하잖아. 가산세 20만원. 그럼 옛날에 취득세를 얼마 납부해서? 120만원. 근데 추징할 때는 120만원을 빼는 게 아니라 100만 뺀다. 가산세 제외. 왜 추징사유는 만들었다?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만들었죠? 가산세를 포함하면 380으로 줄어들어 오리지널 취득세만 공제를 합니다. 가산세 제외. 가산세 제외. 원리 똑같아요. 그래서 며칠 이내 60일. 가산세 제외 and 신고납부. 자, 그 다음. 밑에. 위기간 내에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는 절대 60일이 들어가면 안 돼요. 등기등록 전까지, 접수하는 날까지. 어떤 용어가 들어가면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는 60일이 들어가면 안 돼요. 60일은 신고기한이에요. 자, 그 다음 밑에. 관열 관련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국의 토지를 취득했다. 밑을 그어요. 허가받기 전. 전자가 들어갔죠? 전에 개리거래대금을 완납했다. 무효. 허가받기 전. 거래대금 완납은 무효. 허가가 나야 유효가 되죠? 그래서 60일은 언제부터 따진다? 허가일. 해제가 되면 해제일. 전자가 들어갔을 때. 자, 이게 신고납부기한이라고요. 자, 그 다음 보통징수. 자, 신고납부를 이행을 안 합니다. 그럼 뭐가 붙어? 가산세가 붙으면 보통징수로 바뀝니다. 박스. 1번. 납세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를 안 했다. 그럼 가산세가 붙죠? 그럼 산출세액을 합쳐서 고지납부. 무슨 징수로 바뀐다? 보통징수. 그럼 2번, 3번도 뭐다? 가산세가 붙으면 보통징수야. 2번, 조사결과 세무서장 등으로 통보받은 자료에서 포인트가 뭐다?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 다운계약서를 썼죠? 확인된 금액이 8억이고 신고한 금액은 5억이야. 그럼 3억을 추징해야죠? 가산세를 붙여서 보통징수. 자, 그 다음 3번.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종전주택과 신규익이 모두 조정대상 지역이 있을 때는 이거 개정된 겁니다. 이거. 1년이 아니라 2년으로 고치라고요. 원래 다주택자잖아요. 그럼 다주택자는 중과하죠. 2배, 4배. 그런데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합니다. 그럼 몇 년 이내 팔아야 돼? 종전. 신규. 그럼 다주택자죠? 그럼 중과한다고요, 원칙이. 그런데 몇 년 이내 팔 때? 3년 이내. 이거를 파는 조건이면 이 신규주택은 중과를 안 해요. 거래가익에 따라 1에서 3%. 그런데 둘 다 조정대상 지역. 둘 다 조정대상 지역일 때는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2년 이내 팔면은 얘는 중과를 안 합니다. 그런데 1, 3년 이내 판다. 2년 이내 판다. 약속해서 이거를 1에서 3% 적용받았죠? 약속을 못 지켜. 그러니까 안 팔아. 안 팔면은 추징한다. 2배, 4배로. 그 얘기예요.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않았다. 그러면 2배로 추징한다고요. 가산세를 붙여서. 1년. 2년 이내로 붙이고요. 자, 그럼 가산세. 우리 아까 다 했죠? 가산세 다 했잖아요. 총론에서 부정. 40. 무. 20. 과소. 10. 납부는 하루하루 따져요. 10만 원당. 20이 수정하고요. 개정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거 요약집. 출간 후에 개정된 거라고요. 10만 원당 22. 국세와 똑같다. 자, 그다음 중. 가산세는 별 하나 딱 붙여. 중차가 붙었네요. 이거 뭐 한 거예요? 신고를 안 해야 하고. 매각했잖아. 미등기 전매했죠? 그럼 미등기 전매하면 사기부정이잖아. 원래 사기부정은 40%야. 미등기 전매는 완전히 뭐다? 세금을 띄워먹었잖아. 두 배를 더해. 그래서 80%입니다. 80%야, 80%. 원래 미등기 전매는 뭐다? 40%이잖아. 아, 저 사기부정은 40%이죠? 그럼 미등기 전매했다는 얘기는 취득세를 띄워먹었어. 그래서 사기부정을 두 배로 고쳐. 그래서 80%.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 이거 미등기 전매했죠? 그럼 등기 대상이 아닌 거는 제외합니다. 등기할 수 없는 거는 제외. 그러나 회원권, 회원권은 제외. 제외에서 제외니까 80%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간주취득도 적용하네. 그럼 간주취득도 몇 프로만 내는 거야? 2% 등기 대상이 아니잖아, 취득세는.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간주취득도 80% 적용하네. 대표적인 간주취득이 뭐가 있어? 지목 변경. 2%짜리는 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보자고요. 자, 470 있죠. 자, 기아노 신고. 누가 하는 거야? 무신고. 무신고 했을 때. 무신고잖아, 세 글자로. 그럼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났지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게 기아노 신고다. 2번은 누가 하는 거야? 무신고자. 언제까지 하는 거야? 통제하기 전까지 하는 거야. 전까지 하면 몇 개월 이내 감면율을 결정해줘. 3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제해줍니다. 감면율을. 그래, 감면율을 아까 배웠죠. 1개월은 50% 깎아준다. 원래 20% 붙었죠? 그럼 20%에서 50% 깎아주면 10%를 감면에 주겠다. 그래서 10%만 낸다.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는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20% 깎아줘. 이거 기한 후 신고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만 깎아줘요. 납부 지연 가산세는 안 깎아준다고요. 제목이 뭐다? 기한 후 신고. 납부는 나중에 하는 겁니다. 4번. 법인은 장부를 작성하고 보존해야 돼. 왜? 그래야 실거래가액을 인정하죠. 그런데 2번이잖아. 보존 의무가 있는 법인의 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럼 세금을 늘린다. 몇 프로? 10% 법인 열받아 10% 자, 그다음 오른쪽. 매각자료 통보. 매각자료 통보. 누가 팔았어요? 1번.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취득세, 과세 물건을 매각했다고요. 그러면 지자체, 소재지 지자체에 통보하거나 신고를 해줘야 돼. 왜? 그래야 지자체가 알잖아요. 중요한 거는 며칠, 30일, 60일 하면 안 돼요. 30일이라고요. 지자체 통보기간, 신고기간. 그다음 2번은 뭐다? 2번은 1번 누가 등장해? 등기등록관서의장. 등기소죠? 근데 취득세를 어떻게 해서? 납부되지 않거나 부족액을 발견해. 그럼 지자체에 통보를 해줘야죠.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 20일 하면 안 돼요. 10일. 등기등록관서의장 열받아. 자, 부가세. 아까 다 했어요. 납세무자, 취득세. 취득세가 뭐예요? 옛날의 취득세와 옛날의 등록세를 합친 거죠? 옛날의 취득세는 2% 옛날의 등록세는 이렇게 달을 합쳐서 그럼 이제 옛날의 취득세 낼 때는 농특세를 같이 냈고 옛날의 등록세 낼 때는 지방개혁세를 같이 냈다고요. 이거를 부가세. 본세를 합친 거예요. 농특세와 지방개혁세는 따로따로 계산한다. 그럼 옛날의 취득세가 몇 프로에나? 2%에 몇 프로부터 10% 옛날의 등록세는 2%를 뺀 2%를 뺀 세에게 몇 프로? 20% 이게 기본입니다. 2%에 12부터 그 다음 지방개혁세는 표준세율에서 2%를 뺀 2%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신축했어. 1억짜리 그럼 원시취득이죠? 그럼 취득세는 몇 프로야? 2.8 그럼 취득세는 얼마 나와? 280 합쳤잖아요. 그럼 옛날의 취득세는 몇 프로야? 2% 옛날의 등록세는 0.8 그래서 합쳐서 2.8 280이 됐어요. 그러나 2에는 안 합쳐요. 그런데 2%에 10%가 붙는다고요. 10% 자, 1억에 몇 프로? 2% 얼마부터? 200 여기에 몇 프로? 10% 그럼 농어촌 특별세는 10만원 어떻게 계산해서? 2%에 10 이렇게 그 다음 지방개혁세 1억 몇 프로? 0.8이잖아. 0.8 그럼 80 여기에 몇 프로부터? 20% 그럼 얼마가 나와? 16만원 그럼 은행에 얼마 내야 돼? 합쳐서 얼마? 316 280 10 26 하면 316을 내는 거야. 이거 16만원 어떻게 나왔어? 어떻게? 0.8에 20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0.8을 법조문으로 어떻게 얘기한다? 표준세율이 2.8이죠? 2.8에서 2%를 뺀 뺀 0.8 2%를 뺀 20%가 붙는다고요. 그리고 취득세를 감면받으면 또 한 번 농특세가 붙어요. 20% 감면받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본세와 함께 어떻게 한다? 신고납부한다. 본세와 함께 신고납부한다. 본세 따라다니는 세금 여기까지만 아세요. 나머지는 너무 복잡해. 이거 딱 취득세 농특세는 2%의 10 옛날 취득세 2% 10 취득세의 지방교육세는 0.8 20 0.8 법조문으로 뭐라 그래요? 표준세율에서 2%를 뺀 0.8 0.8 20 0.8을 어떻게 표시한다? 표준세율에서 2%를 뺀 0.8 감면받으면 또 한 번 농특세 20%가 붙는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조세 총론과 취득세 까지 마무리 지었어요. 그래서 다음 단계는 이제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로 이어갑니다. 자 날씨가 점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이 중괴사 합격은 첫째가 체력입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합격을 위해서 전진하길 바랍니다. 오늘 고생 많았어요. 수고했습니다. 고생 construя 분들급 enthusiastic 무서워? 이 잘못 été